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뉴스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은 경계가 불분명한 흡연구역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양 캠퍼스의 흡연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mbs 보도부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연 캠퍼스의 경우 길을 사용하는 학우들과 담배를 피우는 학우들의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흡연구역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구역을 지켜 담배를 피우는 학우들이 있는 반면에 흡연구역에서 벗어나 건물 입구나 학우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흡연 문화를 위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는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학 인문 캠퍼스는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어반 캠퍼스 공사로 인해 흡연구역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본관 앞 테라스 흡연 부스, 경상관과 기숙사 사이에 있는 전자담배 흡연 부스에서 흡연이 가능했지만 공사로 인해 본관 앞 테라스 흡연 부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학우들은 모두 경상관과 기숙사 사이에 있는 전자담배 흡연 부스 앞에서 담배를 피워야 합니다. 이에 흡연을 하지 않는 학우들은 흡연 장소 앞을 지나갈 때, 수업을 듣고 있을 때 등 담배 냄새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학우들에게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마련해주고, 비흡연 학우들도 담배 연기와 분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S 뉴스 명가선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